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이 논평을 내고 전과사범 이재명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씨 이제 제발 단식을 시작해 주십시오라는 논평에서 이재명이가 어떤 단식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한마디로 이재명의 쇼, 쇼를 박사를 냈습니다 자유일보는 이재명씨 이제 제발 단식을 시작해 주십시오라는 자유통일당의 기사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유통일당 이재명 죄수복 입고도 춤추며 웃을 수 있을지 단식한다고 거짓말하고 보험병으로 마시고 수조로 떠먹고 유력 정치인들이 단식 중단해 달란 요청 국민들은 무슨 죄? 검찰 조사 서명 날인하지 않고 자꾸 증거 내놓으라고 생땠어 구속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알기에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 거부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대표님 이제 단식을 시작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대변인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 행태와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15일째 소식을 이어가고 있어 이제 얼굴이 약간 헬슥해지기 시작했다라며 그래도 거동이나 업무에는 별 지장은 없어 보인다라며 그동안 단식한다고 거짓말하고 음식물을 보온병으로 마시고 수저로 떠먹고 등 뒤로 돌아앉아 손으로 입안에 급하게 털어놓는 등 참으로 희한한 방식으로 먹어 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최근 유력 정치인들이 단식을 시작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단식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나라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꼴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라며 그래서 이재명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이재명 씨 이제 제발 단식을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은 쌍방울 대북성금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기행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며 소식을 하고 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세 번째 검사에게 자꾸 증거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큼 이재명은 조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의 소식은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거의 모든 정치 재판은 여론 재판 이재명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론이 이재명에게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의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계획적으로 쓰러지거나 기절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라며 일석이조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절대 이재명의 소식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재명의 작은 식사 소식이 끝난 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재명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검찰의 신작 소설을 법원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 신문조서야말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자료가 아닌가라며 그러나 모두 짐작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며 이재명은 신문조서에 적혀있는 질문 내용만 보고서도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령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 자체가 판사에게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재명은 알게 된 것이며 그래서 서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자유통일당은 해석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증거 부분을 강조하며 이재명은 최근 검찰 조서를 받고 난 후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밝혔다며 도대체 변호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는 발언 자체가 증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설을 써서 조사를 했다면 이재명은 서명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조사를 마친 후에도 검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잘못 알고 있다라며 등과 같은 말을 했을 텐데 증거가 없다고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거의 범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은 핵심 증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두 눈 크게 뜨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김성태는 이미 이재명의 혐의 사실 전부를 구체적으로 진실했으며 모든 증거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핵심 관계자 고 김문기 전 성남 도개공 처장의 발인 날 산타클러스 복장을 하고 춤추며 행복해하던 이재명의 얼굴이 떠오른다라며 죄수복을 입고도 춤추며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재명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자유통일당 정강훈 목사님하고 가깝죠 또 자유통일당 대표가 누굽니까? 고영일 변호사 아닙니까? 고영일 변호사와 대변인은 또 누굽니까? 구주와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변호사 당대표님과 변호사 대변인님이 자유통일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문재인이를 후려쳤습니까? 그러니 이 이재명의 생쇼의 본질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